으아 으아 빨리 빨리 몰지 말고 몰지 말고 이 정도는 됐어 이리 봐 자 어 어 뛰면 안되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계속 뛰어야지 으하하하하 아니 지금 뛰면 안되지 응 다시 다시 계속 뛰어야지 아빠 이어서 뛰게 준비 다시 응 나중에 시작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핳하 흐하하하 으하핳하 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